김치의 김치 자 여러분들 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얼이 담긴 김치를 먹어볼텐데요 김치의 칭따오? 이건 못참아 이건 못참지 사실 제가 김치 없으면 밥상은 막 없고 그랬어요 옛날에 일단 먼저 이 김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맵다고 막 유명한데 이거 보세요 와 이게 바깥이랑 안쪽이랑 달라 와 역시 김치는 찢어야지 맛이지 이건 못참지 이건 못참아 자 이렇게 흰밥에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면 때깔이 벌써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아 아 이거 보세요 오! 일단 먹어볼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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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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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이건 못참아 아 아 이건 못참아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인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단맛이 강해서 먹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찝히게 만드네 아 아 벌써 이게 밥을 많이 먹을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양념이 되게 많아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덜 익었어 그니까 그렇게 와야 되잖아 상품이 이라서 근데 이걸 여러분들 좀만 느끼잖아? 진짜 죽어 이거 먹다 죽어요 그냥 경고했어 와 여기다가 양념 양념 이거를 이렇게 쓰읍 묻혀가지고 쓰읍 올려놓고 쓰읍 아 죽인다 이거 빨리 입으세요 어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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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아니고 어린이 먹이면 안 되고 참을만 해요 근데 일반인은 못 참지 일반인은 절대 못 참지 하 하 쓰읍 싹싹 그냥 묻혀가지고 쓰읍 하 하 쓰읍 하 흠 맵긴 해 맵긴 한데 계속 먹을 수 있긴 해 나니까 솔직히 이 정도 먹긴 해 양념 묻혀 나는 나는 묻히긴 해 나 양념을 좋아하긴 해 진짜 상남자는 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아아아아아아 뭐어 왜 이렇게 пам 아이수 아아아아 아앜 물이 7 아으아아아 잘 있어? 잘 줄래? 이거 먹을래? 맵진 않아 맵진 않은데 좀 자극적이긴 해 내 스타일이긴 해 여러분들 날씨 좀 보세요 요리는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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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한 숟간만 남았거든 한 숟간만 마지막 한 타야 맛있네 김치가 잘 익었어 이건 못 참아 이거 운동 참지 나는 풀어다 나는 풀어다 나는 풀어다 나는 풀어다 나는 풀어다 나는 풀어다 하아 약간 물 가져와 몸 봐라 목 맵어서 해 어 으악 으악 아 하 하 prayers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세요 야 물 가져가 봐 야 물 가져와봐 야 물 가져와봐 아 이거 못잡아 아 이거 못잡아 으아아아! 몸속 한국에서 제일 매운 김치를 한 번 먹어봤는데요 김치 자체가 맛있어요 단맛 매운맛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를 맨밥에도 좋지만 진짜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면에 같이 끓여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이것으로 김치 먹방 끝! 차려도 돼? 차려도 돼? 씻지 마, 이씨.